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와 10호 태풍 담레이 그리고 이번 주 우리나라 2차 장마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기상청 그리고 독일기상청의 예측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지나 더위도 가시고 선선한 가을을 맞이하게 된다는 처설을 하루 앞둔 오늘도 우리나라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의 폭염이 강타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뒤로 물러나고 있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중국의 찬 공기 사이를 지나는 저기압 비구름대가 한반도를 통과하며 우리나라 서해안과 수도권 그리고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비가 오겠으며 내일 23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는 강원도를 시작으로 하여 내일 오후 5시경부터는 경상도 전 지역에도 비가 내리며 비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2차 장마로 불리는 중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의 절정은 8월 24일 목요일입니다. 8월 24일 목요일에 전국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으며 많은 비가 올 것이 예측금으로 반드시 24일 목요일에는 비 피해에 대비하여야 하겠으며 이 비는 25일 금요일 오후 3시경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9호 태풍 사울라 그리고 10호 태풍 담레이 소식입니다. 미국 귀상청은 9호 태풍 사울라에 대하여 이틀 전에는 도쿄 상륙을 예측하였다가 다시 어제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 상륙을 예측하였고 오늘 8월 22일 오후 4시 현재에는 또다시 새로운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8월 31일 982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9호 태풍 사울라는 다시 서편향하여 규슈 방면으로 방향을 전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한반도로 9호 태풍 사울라가 접근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는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또한 10호 태풍 담레이에 대하여는 미국 귀상청은 8월 31일 목요일에 993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중국 하이난다오섬 인근 해상에서 중국 광동성으로 방향을 전향하고 있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해군 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보면 8월 22일 오후 4시 현재 일본 남동해역에 발생한 9호 태풍 사울라로 발달 가능성이 높은 90w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에 대하여 오렌지 서클로 추적 감시 중이며 오렌지 서클은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중간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태풍으로 발달한다면 9호 태풍 사울라가 됩니다.